안녕하세요 양기철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와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놀이공원입니다 이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날씨로 인해 놀이기구 운행이 대부분 멈췄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닥에 색깔띠를 따라가면 나오는 바로 음? 어서와 glauben 오 Tube anie 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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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에서 오신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. 오늘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청양고추 건우 제가 한 번에 못 먹겠습니다. 저녁에 집중 남은 갓에서 안 먹습니다. 저녁에 사는 음식을 먹기 다 먹기 좋은 음식 고춧가루 고춧가루 청양고추가 다위로 분can한 나이 영양고추가lah 모짜렐라 여러분, 오늘은 청양고추장 침실을 오고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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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